저는 B 선배님의 9월 12일이란 노래 9월 12일? 9월 12일? 혼자? 네 혼자 1주일까지만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이고 아쉽다 콜록콜록하더라구요 콜록 길이가 짧든 길든 호시시의 목소리를 많은 분들이 진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박수로 챙겨드릴께요 이별 앞에서 어느 누구도 당당해질 수가 없겠죠 나도 그랬죠 마음 찢어지고 이르락 물고 대답했죠 헤어지자고 네 말대로 난 한다고 나는 멋지게 이별의 말 뱉어줘 나보다 좋은 사람을 찾아가라고 겉으론 그렇게 말했죠 겉으론 그렇게 말했죠 난 울면 너를 기다려 우리 함께 했던 날 추억 담긴 그 침대 위에서 그대는 방문을 열고 어김없이 날 찾아오겠죠 넌 내 인생의 전두니까 너무 잘한다 또 참는 날 또 참는 날 또 참는 날 또 참는 날 이 방송은 후면에게 사이 눈치채로